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 돌아왔습니다 환율과 중국 그리고 우리 시가상위 이거는 연동대소음 중입니다 여러분들 2050단에서는 겁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수치를 딱 제시해 드렸죠 비차익이 6조 때릴 때까지 깨면 올리고 떼면 올리고 하면서 박스 전략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뭘 봐라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공포다 한데 저는 이제 환율 상단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마치 이때 반대되는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1,100원 이때 심지어는 1,000원 깬다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서 바닥지고 지금 거의 10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거를 10년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10년 그래프 보면 이 1,200원과 1,220원 이 사이에서 이번에 최악의 군면 나와도 여기서 막아낼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1,200원이라는 라인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상징적 의미로 여기 보시면 이 글로벌 쪽에서 또 우리가 이제 위안 이 위안 오늘 보시면 이 중국 위안 한번 보실래요? 속도 보세요 속도 이거 속도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또 10년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달러당 7위안 한 번, 두 번 이거 상징적으로 뚫을 수는 있습니다 뚫었다 바로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스크는 1달러 7위안 1,200원 갖고 우린 저는 이제 와서 호들갑 떨지 말자라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이거 걱정하세요 여기 앞으로 이 시장이 더 붕괴되면 유가 부분이 70불 돌파하는 거랑요 이 3년짜리 국고체 이게 여기 선 1.84를 돌파해서 우상량으로 이게 오히려 앞으로 시장 더 빠집니까? 2천 개 갖고 1800, 1900 구경합니까?를 결정하는 변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해서 우리나라 투자 등급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코리아 베싱 들어가고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10년 그래프 보시죠 지금 우하향입니다 계속 3년짜리 국고체 계속 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엑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장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50 아래에서는 저는 매수 전략입니다 우리가 2250대 이 공격을 예고하고 극락파동 나옵니다라고 이승재 팀에서 누누이 강조해 드렸어요 지금은 가바닥 다음에 짐바닥 확인하는데 한 두 달 걸린다 근데 여러분들 시차들 그러면 2050개 갖고 여기서 떨어지면 매수다 시가 상위 종목들은 수익률 게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4만 천원에 사셨어요 성공하더라도 3,4천원 띄기예요 4만 5천원과 아주의 편사로 4만 7천원 그것도 6개월 시차 그러면 삼성전자 배팅은 어떻게 하나 4만 천원 대 한 삼성전자는 1억도 좋고 2억 금액을 크게 해서 사는데 천원 단위당 이제부터 3분의 6 사는 겁니다 4만 천원 4만원 4만원 깨면 풀베이팅 이렇게 하고 4만 5천원부터 때려버리는 겁니다 SK아닉스는 6만 5천원 현대차는 11만원 이렇게 선을 거놓고 목표 수익률은 짧게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1억 정도 투자해서 3,4천원 그러니까 5%, 7% 수익 내리게임은 옵션으로는 옵션으로는 어떻다 100만원 투자해서 갖다 얘기해서 이게 300% 어떤 때는 1000% 나오는 에너지 여러분들 전에 292에서 만기 때까지 급락할 때 20, 30배 나오는 거 보셨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비교해 보시고 6월 13일까지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지표 다 나빠지고 계속 또 심지어는 미국 국고채 판다 겁주고 여기서는 계속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이 노이즈 속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의 연골고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예고해 드렸잖아요 5월 8일부터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뀔 겁니다 파란색 일변도 겁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오늘 걸 제외하고는 비차액이 1조 2,900억 그 다음에 현물은 1조 5,000억 정도 그럼 오늘 때린 거에 합하면 돼요 이게 계속 퍼럴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지금 1조 2,900억이 6조까지 뗄 때까지 가바닥에서 짐바닥 확인하는 코스다라고까지 여러분들한테 카운팅을 해보라고 미리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악정 어저께 장주계 9,000개까지 늘렸다가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급락 시에는 매수 그리고 오늘 268대 청산 또 오늘 265 아래서는 웬 떡이냐고 박앤세일 언더슈팅이라고 매수 전략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갖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미결제 악정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변동성 장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270과 265의 중심 갈 267점 이 라인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언제 되나 오늘 여기가 저항이 됐습니다 268만 가면 뚜두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죽였습니다 265 아래는 저는 언더슈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여기 270라인이 저 이제 지지 라인을 보는 이게 삼성전자 4만 2천원 라인 에스카이닉스 7만 5천원 라인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2,100라인 그리고 200 여기 65 깨는 거는 2,050 삼성전자 4만원에서 4만천원 에스카이닉스 7만원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여러분들 실전에서 잘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락실 가면 이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는 거 있죠 이 연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갑자기 두더지 오락실 얘기냐 앞으로 장은 호재 때 때려야 되고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을 그럼 두더지가 여기 올랐다 여기 올랐다 막 수없이 왔다 갔다 하죠 방향성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해서 여러분들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시장은 홈런 치는 방향성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머니게임의 세력주 중심으로 이벤트가 연결됐거나 실적이 뒷받침돼서 소수 몇 가지 가치주 펀드 중심으로 한 최근에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 특화된 종목들 외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나 무슨 정책 관련주나 정치인 관련주나 그 다음에 오늘 심지어는 북박 관련주들 오늘 호재 때 때리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으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결판 날 겁니다 이제 자동차주는 우리는 때려서 코리아 배싱하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이 11만원과 11만 5천원 7월 말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흔드는지만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리가 카카오도 13만원 대 때려라 LG 노택 때려라 LG 디스프레이 2만 2천원 대 때려라 이게 다 경기 관련된 종목고 미국과 연관된 종목인데 LG 디스프레이가 지금 1만 7천원 LG 노택 10만원 다 와 있습니다 13만원에서 이거는 바닥 다 지는데 한두 달 걸리는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애플을 미국이 중국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새 호재 때 안 먹튀죠 셀트리온 40도 투자 일자리 11만 개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움직입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18만원 22만원 6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18만원 오면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정은 눈의 이 시장을 얘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닥 확인하는데 다음 주면 이제 대법원 판결 나오는지 보겠고 여기서 요번에 쌍바닥 진 자리를 지지해주고 이제 급등 파동 나오는지 바이오 셀트리온스케어 이러한 쪽은 다 이 종목한테 연골고리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연골고리 시간에 상압가 쳤어요 오늘 실제 파동 어떻습니까? 11,000원까지 갔다가 8,000원까지 윗골이 달립니다 이렇게 급락을 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급락하고 옆으로 갔다가 법원 판결 나와서 오면 이거 첫 번째 파동 오면 윗골이 달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11,000원 갔다가 이걸 시스템 구조하면 여러분들 저점에서 오늘 11,000원 가격은 83%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83% 그러면 얘는 8,000원대만 지지해주면 됩니다 8,000원대 눌먹주고 다음 파동 가는지 보 보십시오 그래서 개별 세력주 종목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종목이 내가 바닥에다 샀는데 더 빠졌다 냅뒀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이런 급등 파동 V자 파동이든 기간 조정에서 급등이든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61.8이나 100% 파동 나왔을 때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100% 올랐는데 내가 물린 단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가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나 끊었다 다시 사서 100주를 120주나 150주로 변동을 이용해서 늘리는 물타는 개념이 아닌 그런 전략을 이런 세력주나 정책 관련주는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방주 여러분들 저는 채널A에서 태용호 전공사 대담하는 것은 꼭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제가 보는 시장 근본주의자 같아요 북한 실정은 우리 정부의 정책 실무자든 누구든 그분보다 북한에서 실제 경험했던 분의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대담하는 걸 쭉 봤더니 북한이 사상검열 구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쌀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쌀 지원 주려면 몰래 알아서 슬쩍 줘 괜히 티 내서 주지 마 북한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르게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사일 또 쏠 것 같아요 쌀 주는 거랑 미사일이랑 다른 거 그러면 사상검열인가 뭐냐 지금 노딜 하노이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문제도 뭔가 삐덕거려서 외무부나 대남이나 여러 가지의 실무자들을 검열하는 구간 대충 6개월에서 1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투트랙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방주 오늘 오를 때 제가 전에 19,000원대 경농 팔으라고 했죠 15,000원 오늘 18,000원에 팔으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15,000원 오면 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큰 그림 이 한미대선까지 우리 대선은 2020여니까 1년 정도까지는 전에 제가 세린메이 하면서 미국 트럼프의 시가 미국 징시도 이렇게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주인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때리기를 권합니다 전에 이때 때리라고 했죠 9만 5천원 미사일 또 쏠 테니까 7만 7천원 구경한다 왔죠 이때 사신 분들은 오늘 때리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이 더 낫습니다 현대건설 이거 같은 북방으로 칠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얘는 예타면제 나 한전부지의 하반기에 건설 사이클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종목이 특수건설이나 현대건설이 내부적인 에너지가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두더지 머리때리기 게임 2050대에서는 겁내지 마라 1달러당 7위안 1200원 공포를 주지만 이게 오히려 바닥을 만들어주는 징후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